해와 달, 그리고 다섯 개의 봉우리, 왕의 그림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왕이 어디를 가든 항상 왕의 뒷배경을 차지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왕이 비로소 앞에 앉아야만 그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하죠. 2016년, 페이코의 마지막 월드 우승이었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룰러였죠. 2017년,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선 룰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T1의 황금기에 막을 내립니다. 그때도 SKT라는 팀 자체가 몇 단계 더 위에 있다라고 많이 느꼈었는데, 페이코 선수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늘 마주해야 하는 벽 같은 존재였어요. 그때 페이코 선수를 꺾고 트로피를 들었을 때는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진 기분, 내가 주인공이 됐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안 좋은 영향도 많이 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만함, 자만신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무조건 우승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저를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룰러는 G&G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았다. 이 팀이 J&G를 변화하는 것 같고, J&G가 더 완벽한 팀을 변화했을 때. J&G의 승리는 수호! 전시 하이바이트 DG! 룰러 선수가 상영경, 페이코 선수한테 한 번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상영경을 도와서 룰러 선수를 이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룰러 선수가 상영경을 도와서 룰러 선수를 이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룰러 선수가 상영경을 도와서 룰러 선수를 이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룰러에서 종종시 T1의 완차. 이 경기가 종종시 한국 중란의 완차입니다. 자동차는 4, 4, 4, 4, 4, 4, 5, 6, 7, 8, 8, 9, 9, 10, 9, 10, 10, 10, 11, 11, 12, 12, 13, 8, 11, 12, 13, 12, 13, 14, 14, 14, 14, 15, 15, 15, 16, 15, 16, 17, 16, 17, 18, 19, 17, 21, 17, 18, 20, 21, 19, 29, 20, 20. 다들 룰러 선수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룰러 선수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막는 게 아니고 룰러 선수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 막는 게 아니고 Q. 골든 로드 달성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Q. 골든 로드 달성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Q. 골든 로드 달성 relentless Q. 골든 로드 달성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팀의 상승과 하락을 지켜봤습니다. 끝에 서있던 사람은 항상 저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팀의 상승과 하락을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팀의 상승과 하락을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팀의 상승과 하락을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팀의 상승과 하락을 지켜봤습니다.